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존에 안 다룹니다만 재임기간 중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요즘에는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의전 행사하다가 끝날 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딱 짜인 행사 일정에 따라서 그냥 정신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거죠. 지금 계속 민주당이 뭐죠? 무리한 법안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윤 정부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에는 기존 방송법을 개편해 다양한 미디어를 관장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만들고 이건 결국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 비어버린 겁니다. 정청 내 방송위원장이 뭐예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천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kbs 수신료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부에 관한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별 안 다루는 겁니다. 다뤄봐야 결론도 없는 거니까. 얼마나 이런 불만이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양국법도 무리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한덕수 총리는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쌀산업을 더욱 위기로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돌려보낼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서 국회로 돌려보내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 꼴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내년 또 총선까지 있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죠 흔들어대고 총선은 또 뭡니까 주물럭 등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만 또 끝난 게 아니고 또 이런 무언가 하니까 오늘 그냥 제가 언론에 나온 겁니다. 또 우리 법 연구에 출신 그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임명권 안을 박탈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구성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고 이 법안을 발의한 누굽니까? 최기상 의원은 우리 법 연구의 판사 출신이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다시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상당수 여러분들 승리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식문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0년 대선에서 권력을 뒤집으면 또다시 좌파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하고 책임하고 여러분들 능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맥 네트워크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한 이런 내용을 보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나 열심히 하고 뭐죠? 그냥 의전이나 열심히 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 손도 좀 흔들고 그다음 아이들 천 원짜리 여러분들 아침 조식 대학생들한테 주면 또 거기 가고 앉아 가지고 밥도 안 먹어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나라가 내일모레 골로 가도 협조 안 할 겁니다. 협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상록수님께서 이렇게 망칠 때까지 강력한 저지 없이 질주하도록 되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윤무소님은 내려앉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님은 바로 세우기는 늦은 듯합니다. 레지나님은 누가 뭐래도 윤대통령 국가권력의 최저 지도자입니다. 불법한 걸림돌과 장애물과 박은 대통령 스스로가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어준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의지는 의도는 전혀 없고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눈에 이 친구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전혀 협조를 못하겠다는 거구나. 몰래 예상한 거지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영이 설 수가 없는 거지. 영이라는 것이. 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도 여러분 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여러분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것도 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기강이란 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서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대통령 혼자서 자충우돌 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법 하나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건데 안 되는 법만 골라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근본과 권언과 본질과 핵심과 코어라는 부분에 눈을 감기 때문에 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기정인 겁니다. 국민들이 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경중이라는 게 있고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삶을 살아가더라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데 하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여러분들 상중되는 이런 나라를 이끄는데 본질을 그냥 못 본 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비본질에 이러시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러면 해결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마 보여주겠죠. 누가 오랐는지가. 그때가 되면 다 끝나 있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